아 난 죽어도 교사 안해 이랬는데 제가 사범대학을 갔습니다. 사범대학 갈 때 제가 막 울면서 안 간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비타민 썰미 썰미 윤선미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요즘 북한 땅에서 가장 인기 있는 1등 신랑감과 1등 신부감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시죠? 대한민국에서 1등 신랑감과 1등 신부감은 어떤 분들이신지 그것도 좀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가장 잘 아는 북한 이야기로 꽃을 피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의 1등 신랑감 1위 누군지 아십니까? 보이지도원. 네 참 보이지도원 아시죠? 여기로 말하면 국정원 직원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대한민국하고 틀리게 북한의 국정원 보이지도원은요. 동마다 매 세대마다 일일이 다 감시를 하고 있는 보이지도원이 있는데요. 대한민국의 국정원은 매 동을 담당하고 있는 동담당국정지도원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북한은 감시체제가 엄청나게 심한 나라인 거 아시죠? 그래서 대모를 못하지 않습니까? 동보이지도원이 감시체제를 만들고요. 그들이 감시한 내용을 매일 보고를 받아서 더 감시해야 될 대상에게는 감시를 확대를 하고 위험한 사람은 잡아내고 이렇게 정치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잡아내는 게 보이지도원인데요. 이 보이지도원들이 왜 신랑감 1위냐? 보이지도원 좋아하는 사람 북한의 1도 없습니다. 와이프밖에 없을걸요? 내 담당 보이지도원 너무 좋은 사람이라는 사람이 없습니다. 정말 다 싫어합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의 권력은 하늘을 찌르는 거죠. 남을 감시하고 남의 비행을 많이 알고 있다 보니까 보이지도원들이 자기 권력이 대단해가지고요. 남의 비행을 알고는요. 법대로 처리를 안 합니다. 너 이러이러한 비행이 있었더라. 너 뭐 요즘 대한민국 드라마 나른다는 소리 있더라.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감옥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럴 바에는 달러로 해보는 거죠. 그럼 보이지도원을 잘 만났다 하는 사람들은 보이지도원들이 좀 느슨하게 돈 잘 받아 먹으면 잘 만난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윈윈하며 살다 보니까 가장 많은 뇌물을 받을 수 있는 직업이 보이지도원이고요. 또 보이지도원 와이프가 장사를 한다면 걸림돌이 없습니다. 경찰을 북한에서는 보안원이라고 부르는데요. 보안원도 괜찮은 신랑감이긴 하지만 보안원을 이기는 게 보이원원이거든요. 그래서 보안원을 북한에서 예전에 안전원이라고 했습니다. 안전원은 안전하게 헤쳐먹고 보이지도원은 보이지 않게 헤쳐먹는다. 이래서 안전한 것보다는 좀 더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하는 보이지도원이 북한에서 요즘도 그렇고 예전도 그렇고 쭉 인기 있는 신랑감 1위였습니다. 두 번째로 두 번째로 그래 좋아. 보이지도원 그래 뇌물도 많이 받고 혜택도 많이 받으니까 그럴 수 있어. 그러면 두 번째 신랑감은 뭘까? 제가 이제 답을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께서 세상에 이 직업이 두 번째로 제일 인기 많은 신랑감이라고 놀라실 수 있는데요. 운전기사입니다. 북한은 이동에 자유가 없기 때문에 지역과 지역을 모고할 수 있는 운전기사가 정말 인기 짱이고요. 운전기사들은 자기 차량이 아닌 국가 차량을 운용하면서 서비스, 북한에서는 서비차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어떤 트럭, 2. 어떤 트럭, 1. 오토 트럭 이런 데서 나라에서 일해야 되니까 자재들을 다 싣고 그 위에 사람을 태워요. 그러다 보니까 그 위에 사람을 태운 돈은 누구 거다? 네, 운전수 거입니다. 자기 기름을 넣지 않고 자기가 차를 사지 않고 운전기사로서 사람들을 부려먹는 운전수가 또 있고요. 요즘에 가장 뜨는 운전수 중에서도 가장 핵직업 택시기사입니다. 요즘 택시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한국처럼 막 리터기를 달아가지고 키로당 이렇게 기계로 돌아가는 게 없었습니다. 평양에 최근 생겼다고 하는데요. 그 리터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택시기사가 가격을 부르는 대로 가게 돼 있습니다. 택시기가 평양에는 많지만 이제 청진, 신의주, 평성, 라선, 원산 이런 도우 외지들, 큰 도시들에서는 택시기사를 손님이 앉아서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택시기사들이 어? 나 북한 돈 싫어! 이러면 대부분 외화로 받기 때문에 그들의 생활수수는 대단합니다. 그래서 운전기사 이러면 진짜 짱! 신랑감 짱입니다. 사실 운전기사랑 사는 여자랑 보이지도원이랑 사는 여자들의 살림을 보면요. 운전기사랑 사는 여자네가 더 잘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지도원을 선택하는 이유는 북한은 계급사이기 때문에 이제 뽀대나지 않습니까? 자존심! 집안도 괜찮고 또 공부도 많이 해야 이제 보이지도원도 되고 하기 때문에 집안의 권력 싸움입니다. 그런 거는 그래서 이제 권력과 돈을 다 함께 가질 수 있는 것은 보이지도원들이고요. 그리고 안전하게 돈 싹 벌면서 보이지도원들이랑 같이 앉아서 한국 드라마 같이 볼 수 있는 사람들 바로 운전기사들 요즘 돈만 있으면 네 뭔 짓이든 다 할 수 있는 게 북한 사이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정말 인기 많은 신랑감은 누군지 압니까?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백두산 줄기라고 김일성과 연관된 항일투사들을 백두산 줄기라고 하는데요. 북한에서 요즘에 뜨는 줄기가 있습니다. 한라산 줄기입니다. 한라산 줄기 이게 뭐냐? 예전에는 백두산 줄기 하면 그냥 조사람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김일성이랑 같이 항일 빨치산을 했대. 네 그러면 그냥 인생이 탄탄대로예요. 그런 애들은 일반 애들을 보지도 않았고요. 학교 다니는 게 틀리고 공급부터 틀리고 계급부터 틀려서 인생이 그냥 쫙 꽃길만 펼쳐졌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믿지 못합니다. 왜? 백두산 줄기 김일성의 사위도 청맞고 김정일의 아들 김정남도 죽는 세상인데 백두산 줄기 그렇게 신뢰를 안 합니다. 지금 신뢰하는 것은 바로 한라산 줄기인데 한라산 줄기는 누구랑 연결됐을까요? 네 저랑 연결됐습니다. 3만 5천 명의 탈북민이 대한민국에 와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가족이 북한에 있으면 그걸 한라산 줄기라고 합니다. 북에는 백두산 남에는 한라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파들 아시죠 여러분? 장가를 가야 될 아들이 있다 이러면 딱 이렇게 가서 얘기를 하죠. 아 그 사람 지금 어디 보이지도원 이래 그럼 1등 아 그 사람 운전기사고 택시 운전기사 오 대박 아 그 집 한라산 줄 거야 오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옛날 같으면 야 그 집에 누나가 한국으로 도망갔다 이러면 세상에 반역자 집안이네?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 왜 한라산 줄기를 일러줄까요? 눈치채셨습니까? 탈북민들이 송금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과 연결된 사람들은 꾸준히 송금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송금으로 먹고 사는 게 아무 지장 없이 삽니다. 대한민국 돈 100만 원만 보내주면 북한 돈 800만 원입니다. 뒤집어쓰죠. 세금도 없는 나라지 않습니까? 해외여행 못 가지 않습니까? 국내여행 이동의 자유가 없습니다. 돈 쓸 일이 없죠. 먹고 방만 뜨뜻하고 겨울에 그러면 돼요. 입는 거 여기서처럼 오늘 입는 게 다르고 내일 입는 게 다르지 않아도 돼요. 다른 사람도 입는 만큼 편안하게 입고 다니면 돈 쓸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탈북을 하신 세터민들께서 송금을 좀 보내주시면 북한에서는 아주 편안하게 경제생활을 누리면서 삶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라산 줄기 하면 요즘 뜬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만 봤을 때 여러분 북한이 어떻게 자본주의적으로 돌아가고 있는지 느낌 오시죠? 사회에서 살짝살짝이 아니고 아주 삐뚤어진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판단하셔도 좋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신북감 북한의 1등 신북감은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일까? 보위 지도원 여자 있어요? 여자도 있어요. 당연히 있죠. 근데 여자보다는 대부분 남자가 많은데요. 여자 보위 지도원이 너무 적다 보니까 뭐 1등 신북감에는 못석합니다. 1등 신북감은 장마당에서 요즘 고른다고 합니다. 장마당에 특히 공모품 매대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공모품 아시죠? 공모품 매대에 앉아있는 여자들 이런 여자들이 보위 지도원 1등 신랑감들은 장사를 하는 여자를 만나서 사는 게 천상의 궁합이라고 합니다. 아 이 여자가 장사를 하다 뭔 일이 생기면 보위 지도원의 권력으로 탁 빼주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장사하는 여자들을 놓고 좀 비하를 하고 그랬습니다. 야 뭐야 여자애들이 어린애들이 벌써 돈밖에 모르고 직장 나가 일하지 않고 시장에 앉아서 물건이나 팔고 이랬거든요. 근데 요즘 분위기가 다릅니다. 그렇게 물건이나 팔고 하던 애들이 돈이 많아서 자식도 잘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 해주고 그래 이런 여자들이 보위 지도원을 만날 때 꼭 해주는 게 있습니다. 손 오공 손초나 오토바이 공부까지 해줍니다. 돈이 있어야 남편에게 핸드폰도 사주고 오토바이도 사주고 북한에서 오토바이 소유자는요. 대한민국에서 자동차 소유자보다 훨씬 높은 경지에 있습니다. 정말 귀한 거거든요. 그거 사주고 남편 공부까지 시키려면 여자한테 돈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권력을 갖고 싶어하는 보위 지도원들은 돈을 주무르는 시장에 앉아있는 아가씨들을 선택을 한다고 합니다. 네 참 북한이 많이 변했습니다. 저희 때만 해도 안일했거든요. 1등 신부감이 최근에 들어서 자꾸 바뀌고 있습니다. 또 이번에도 인기 있는 신부감 두 번째는 무슨 직업일까 교사입니다. 설미는 아마 북한에서 탈북을 하지 않고 음악교사를 하면서 애들 레슨을 해도 인기가 좋았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선생님들이 고난의 행군으로 해서 아사를 하고 영양실조가 와서 팅팅 부어서 있는 선생님들을 보면서 아 난 죽어도 교사 안 해 이랬는데 제가 사범대학을 갔습니다. 사범대학 갈 때 제가 막 울면서 안 간다고 그랬어요. 아빠 내가 왜 사범대학을 가야 되는데 선생님을 하면 시장에 나와서 장사도 못하고 교단에 서서 공부만 가르치다가 배급 안 주니까 배고파서 굶어 죽는데 내가 왜 그런 거지같은 직업을 해야 돼 라고 아빠에게 반박을 했더니 아빠께서 지금은 북한이 사회주의에서 자본주의적으로 변화가고 있는 시기라서 이런 부작용이 있지만 앞으로 세상이 조금 정리가 되면 북한 땅도 정리가 되면 교사들은 먹고 살만 할 거다.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후대 교육에 힘써 왔기 때문에 절대 서울이 하지 않을 거다 했는데 정말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지금에 들어 알겠습니다. 북한 땅도 굶어 죽고 아사하는 시기를 조금 지나서 먹고 살만해지니까 자기 아이들 가해 레슨 여기에 목을 맨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 어머님들과 북한 어머님들의 치맛바람은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음악 선생님이나 교사를 하는 선생님들이 낮에는 애들하고 공부를 하고 그리고 오후에는 소조 여기로 말하면 방과 같은 걸 운영하는데 국가에서는 돈을 걷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선생님들에게 개별적으로 다 이렇게 돈을 들이지 않으면 그 소조에서 견뎌내지 못하고 나오게 돼 있습니다. 여자들이 권위 있게 괜찮지 않습니까? 스승이라는 직업이 얼마나 멋있는 직업입니까? 멋있는 직업에 돈도 함께 곁들여서 벌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 특히 제일로 인기 많은 게 음악교사입니다. 여러분 눈치 채셨습니까? 전혀 인기 많았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인기 많은 교사는 영어교사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중국어를 배워주는 교사들 과외를 하는 그런 선생님들이 인기 짱이라고 합니다. 참 북한의 신부감도 권력만 아니면 멋있어서 되는 게 아니고 금전하고 꼭 연결이 됐을 때 1등 신부감과 신랑겸이 나뉘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인기 많은 신부감 역시 여자도 한라산 줄기입니다. 아 네 남녀 공통적으로 이거면 돼 이거는 바로 한라산 줄기입니다. 보이지도원이랑 한라산 줄기는 안 돼요. 그거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한마디로 보이지도원이나 경찰 빼고 다른 남자분들의 선호하는 신부감 중에 이 집이 한라산 줄기래 한라산 줄긴 것 같아 장사 안 하고 시장 안 나가는데 오? 먹고 사는 거 되게 괜찮고 외화를 쓰고 있대 중국 위안을 쓴대 달러를 쓴대 이래 다 알아요. 동네에서 그 집의 자식이 없어졌으니까 그러면 괜찮은 신부감의 집안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네 오늘 북한의 1등 신량감과 1등 신부감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여러분들 눈치 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북한 땅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남자가 당원이냐 남자가 백두산 줄기냐 했는데 요즘은 아우 무슨 당원이야 당원 하지마 이래요. 요즘은 돈으로 조선노동 당중도 살 수 있을 만큼 사회가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고요. 뭐니 뭐니 해도 뭐니가 우선인 사회로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북한의 진정성 있는 변화를 기대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